오늘 뭐 할거야? 저 하프캡 힐플립으로 넘고 하프캡 힐플립 로즈클라이브 오늘 목표는 하프캡 힐플립 5호 페이키 왜 저거 하고 싶어졌어? 저희 드림트릭 이여가지고 누구게 제일 멋있었어? 저 대인방이요 제가 라디오 코리아의 대리석에 한게 있어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너무 힘들어 볼 수 있어요? 아 드디어 넥스트 레벨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뭐하고 싶어? 이제 하프캡 5호 백사이드하우 오늘은 못할거 같은데? 아니 할 수 있어요 내가 못할거 같다고 아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아 아 아